엘리트 엘리트 불 엘리트 불 상점 불 엘리트 상점 저거 꼭 가야돼? 용의 장치 제캐 제캐 방금 제캐 킬각이었나? 홀로그램 제캐 최적화 레이저 포인터 강화고 레포 찍기 최적화까지 배달 온 냉정함 배터리 충전 자동 방패 자방 냉정함 다 괜찮은데 배터리 충전 먼저 넣을까? 사동림 반갑습니다 루즈브 매체 민포 홀로그램 소비 오한 오한 배터리 충전 배터리 충전 깨씨 충전 해놨던 거 까먹고 싶다 충전 해놨던 거 까먹고 싶다 충전 해놨던 거 까먹고 싶다 메아리 저유별까지 홀로그램 최적화 홀로그램 최적화 홀로그램 최적화 홀로그램 홀로그램 아멘 홀로그램 찢어버려줘 파워포션 무지개 전타 전타 저 은타 아 스트롤라벨 나머지 두개가 좀 구리네요 아 마나를 수비지울까 자 뇌우 전타 거기에 반복 하위모는 어디다 쓰지 파지직 레포 봐줄 수 있죠 이중시전만 강화해도 하위모 정도는 쓸 수 있겠다 와 룬쉽이며 채 재활용 유전 알고리즘 뇌웅 킹시비면첨 드로우냐 드로우 방열파드로 들어볼까 와 플라이 짧은 소리까지 쓸까 융합 뇌웅 룬쉽이봐 아 아 아 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룰빈 택수 타혈판 택수 룰표창 룰표창 아니 안다왔네 전타 펜타그래프 밀집포션 후벼파기 포파 하위 모드 있고 꽉꽉 표창도 있네 근데 홀로그램 소비 소비는 플라즈마 쓸 거면은 못 쓰겠지? 에라이 여기서 소비풀이 튀어나오네 아니면 그냥 소비 반복할까요? 적성기 나왔네 저광범 도 나옴 야 창공지능도 나옴 메아리 뺏겼다 축정기도 뺏겼다 여 לה Ogwater 죽는 거지 부끄낙 автом 1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턴의 자가술이 더블로 쎄고 끝. 아 어차피 풀피인가? 어차피 풀피네. 핵분열. 핵분열 걸고 빨리 실로 채우는 게 제일 좋겠네요. 얼핵? 얼핵도 나쁘지 않네. 룬반구도 괜찮을 것 같고. 얼핵합시다. 얼핵. 아닌가. 이댁이... 잼반구 넣고 드로나 더 볼까? 강원에 봐야겠다. 근데 룬 10이면서 손대지 마라. 안 돼. 나쁜 놈들. 방열판 또 나왔죠? 방열판 빨리 강화하고 싶다. 와 유물. 사이언스. 저기 상점하나 더 있긴 하네. 혹시... 꼬으신가요? 꼬으면... 아시죠? 와 풀피. 보스 뭐였지? 도두덱카? 헉. 배틀팬티님. 크. 배틀팬티? 무슨 팬티야? 배틀팬티님. 1글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구독 감사합니다. 와 룬 10이면서 채. 와 팬티. 승선 여기 나와있습니다. 아. 1때문에 룬 10이면서 채 못봄. 갑분사. 자리. 2때문에 룬 10이면서 채 못봄. 이쪽으로 쳐다보는다. 쪽으로 쳐다보는다. 스푼. 舒服. 파야만 더 탑승해봐. 이런 룬 11이면서 채팅 이arı가aa.. 광고나 안 해. 위험이 조각이 될 것이다. 스푼. 스푼이야. 스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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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푼.. 용의 장치 아 뭐야 덱 돌리는데 이유가 어딨어 그냥 돌리는 거지 어 포션 먹어야 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최적화... 빨리 방열판이나 강화합시다. 그 다음에 조각봉 강화하고... 지금 바로 보스 가도... 칠만한 덱은 아니지... 엥... 와... 전기 역할... 저게 안 나오네... 재활용... 나름 킥카드인데... 빙하... 컴파일 드라이버... 얼알... 얼알... 되게 늦게 나왔다... 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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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ffalo... 창공... 안돼... 한 방이구만... 그냥 어... 한 방에 넣어버리네... 대박 대박사건 전반적으로 내가 안 보고 있다고 그냥 막 집어넣네 이제 기생충 다 썼으니까 아무거나 쓰면 되겠지 기생충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기생충 극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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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? 수리야 되는데 나왔다 똥똥똥 면체 폭풍 재활용 병번개 기생충 데리고 갈까? 아니야 기생충 꺼져 극혐 호라드릭 님박아 맞습니다 음 방열판 빨리 집어야되니까 놀래 냠냠냠 옴 옴 옴 옴 옴 옴 옴냠냠냠냠 지하스테크 지하스테크 샵스틱인데 구세가 없음 구업짐 와우 밀집 오셨다 23밀집 와 갓갓 유물 갓유물 3개에 얼락됐다 3개 다 지전이잖아